안녕하세요. 한배커플입니다. 베트남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베트남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정보를 드리고 싶어 건방지지만 한마디 하고 싶은 한배커플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베트남 여자들의 정보들을 많이 알아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여러가지 특징 중에 자존심이 세다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자존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존심이 세다. 확실히 제가 베트남 와이프하고 살다 보니까 자존심이 센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와이프와 생활하면서 확실히 베트남 여자가 자존심이 세다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베트남 여자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와이프의 경우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안하단 말을 못하는 거와 두 번째는 아쉬운 소리를 못하는 거, 세 번째는 본인의 단점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저도 이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하고 20개월이 넘는 동안에 아마 미안하단 말을 들은 게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미안하단 말을 베트남어로 씐노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에 가면 쌍둥이가 있거든요. 4살 된. 이놈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 보면 투닥투닥거리고 자기가 놀겠다고 싸우고 울고 불고 때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와이프가 쌍둥이 둘을 앞에다 놓고 교육을 합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고 사과해. 씐노이라고 빨리 말해.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가만 보면 미안하단 말, 누구한테 손해를 주거나 실수하거나 하면 미안하단 말을 하라고 교육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다 큰 이 와이프는 왜 나한테 미안하단 말을 안 하는지 다른 베트남 부부들이나 연애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연애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싸웠습니다. 쉽게 말해 오빠는 이런 걸 원하니까 너는 이런 걸 나한테 해줘야 된다.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생각해 보면 연애 20개월 동안 안 싸워도 될 일을 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많이 싸웠던 것 같은데 싸움의 한 80% 정도는 저 때문에 싸운 것 같아요. 쉽게 말해 너보다 나이가 많은 한국 남자고 너는 오빠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야. 그러니까 오빠의 기준에 네가 맞춰서 오빠를 따라와야 돼. 만난 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였을 겁니다. 베트남의 처갓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가는 날이었는데 인사를 가서 가족들 만나서 언니들, 오빠, 형부, 어머니, 아버지 잔뜩 모여서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옆에서 와이프가 계속 통역을 해줘야지만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니까 와이프가 언니들하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오빠들이나 형부들, 다른 가족들하고 가운데 있는데 그때부터 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짜증이 난 상태로 마무리하고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날은 뒤지게 덥지 맥주는 엄청 쳐먹어가지고 완전히 마탱이 갔죠. 그때부터 그냥 지랄지랄 난리를 난리를 쳤습니다. 아주 짜증을 내면서 왜 나를 어색하게 만들었느냐. 너희 가족들이 있는 데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는 가만히 있었다. 왜 옆에서 내가 원하는 말을 네가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그걸 원했는데 너는 네 언니들하고 그렇게 수다를 떨고 있었느냐. 하면서 계속 지랄을 했죠. 술은 취했겠다. 그냥 저 혼자서 난리난리 치면서 나 내일 당장 한국 올라가겠다. 그리고 너 딴 방에서 자라 하면서 호텔에서 방을 따로 잡고 그냥 잤습니다. 근데 그렇게 취해서 그 사람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 머릿속에서 생각한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빨리 오빠한테 사과해. 빨리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그래. 너 빨리 미안하다고 하면 오빠가 용서해줄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죽어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혼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이게 미안하다고 말을 안 하네.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사람과 각방을 잡고 잠을 잤죠. 그 난리를 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분명히 어저께 내가 잘 때는 옷도 안 벗고 맨 바닥에 쓰러져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옷도 벗겨져 있고 침대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아 갑자기 막 그때부터 이제 현타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술 처먹고 여기까지 와서 내가 또 꼬전을 부렸구나. 어제 그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닌데 내가 또 온갖 후회를 하면서 막 자책을 하고 있는데 막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데 이제 방문이 열리면서 그 사람이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어제 일 기억나 그러는데 아 글쎄 내가 너한테 화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정치인 빙이 갑자기 이제 제가 구라를 쳤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막 울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아 왜 우냐. 속으로는 막 미치겠다. 막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 막 울면서 자기도 언니 진짜 오래간만에 만났고 그리고 혼자 살다가 한국의 남자를 데리고 오니까 언니들도 엄청 궁금해서 나한테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내가 언니하고 가서 이야기를 오래 했다. 그러면서 그때서야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오빠가 그런 마음 갖고 있는지 몰랐다. 오빠 신경 써야 되는데 자기도 이제 언니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오빠를 신경을 못 써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아 내가 더 미안하죠. 막 소리소리 지르고 막 생 지랄을 했으니 오빠가 더 잘못했으니까는 너한테 화낸 거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이제 사과를 했죠. 사과를 하고 기분 풀고 오빠랑 다시 잘 지내자. 이렇게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 엄청 싸웠습니다. 계속. 근데 그 싸울 때마다 계속 제가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분명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너는 나한테 사과를 해야 돼. 미안하단 말 빨리 해야 돼. 미안하다고 빨리 말해. 빨리 말해. 계속 머릿속에선 그 생각을 했어요. 연애 18개월 되는 올해 4월 또 대판 싸우고 이거 이제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이제 그래 알았어 끝내자. 더 이상 너하고 나하고는 안 되겠다. 하고 전화 차단까지 하고 다 끝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베트남 한국에 혼인신고 하고 이제 한국 체류 비자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살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은 베트남에서 이제 한국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제 영상 통화를 하다 보면은 자주 물어봐요. 오빠 우리 지금 안 싸운 지 얼마 됐어? 와 벌써 한 달 됐다. 오빠 우리 지금 안 싸운 지 얼마 됐어? 와 두 달 됐다. 자기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오빠랑 이렇게 계속 안 싸우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자꾸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미안하다는 말은 왠지 사랑과 믿음하고 좀 관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조금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내가 오빠니까 사랑하니까 믿으니까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제가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워낙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성격이 더러우니까는 한국에서도 이혼하겠죠. 그 성격 어디 가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뭐 나이 많은 사람이다 오빠다 한국 남자다 해가지고 기준을 많이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 기준에 부족하면 바로 그냥 쏴버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꼬정 부리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꼬정을 부리는데 그 사람은 제가 왜 화를 내는지를 몰라요. 뭘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지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지 뭘 잘못한지를 모르니까는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진짜 좀 무식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가이드를 한다고 해도 한국말을 한다고 해도 정확한 의사 전달 의사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내 말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넌 이걸 잘못했어. 넌 이걸 잘해야 돼. 그동안은 내가 너무 사과를 강요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도 가끔 뭐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 건 뭐 오빠로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정말로 이건 아니다 싶은 거 있으면은 그런 건 이제 조용히 말합니다. 그럴 때도 이제 정확한 의사 전달이 안 되니까는 번역기도 써가지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 어쩌다 저러한 부분 어떻다 얘기하면은 뭐 잘 얘기하면은 베트남 사람들 착하거든요. 여자들. 그러면은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그럴 때는.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베트남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중 저처럼 성격 들었고 꼰대짓 하는 사람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시는 분이 조금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요.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때는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대화로 하시고 대화가 안 되시면은 손짓, 발짓 번역기라도 쓰시고 그리고 이제 얼굴에서 표현되는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하시면은 베트남 여자들 똑똑하거든요. 똑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아듣고 또 그거에 대해서 수긍하고 이해할 겁니다. 항상 말은 쉬운데 말처럼 안 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수십 년을 같이 살 사람을 만나시는 거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많이 이해해주시고 받아주시면 베트남 여자들 똑똑하고 착한 사람들이니까는 언젠가는 우리 마음 다 알 거라고 믿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베트남 여자의 자존심 다음 편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한배 커플입니다.